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우와의 기운이 그 이에 붑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원래 마가보검 하고 있는데 내용을 바꿔서 이사야 40장 6절 9절 말씀 가지고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라는 말씀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교회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옆에 분과 여러분 혼자 계시겠지만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한 질문인데 왜 사느냐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장로님 두 분도 계시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장로님도 계십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늘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의 육체도 그와 같은데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보면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그 교회라는 개념은 불신자로 말할 때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말할 때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가 있는데 고려서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보이는 우리 예원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안에 계신 임말리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금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냐 할 때 열심히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과 인마니엘과 하나님이 인마니엘을 나타내는 이 보금 증거와 보금의 헌신에 살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보금을 증거하는 그 가치를 분명히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인드와 삶이 보금 누리는 것과 보금 전하는 교회의 헌신과 보금 전하는 보금 전파를 직함접적으로 보금 증거하지 않으면 2, 3, 7과 특별히 다른 방법이겠지만 5월 23일, 30일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 놓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순간 존재의 이유를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5월 23일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존재의 이유를 놓친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오늘 2사야 40장 8절에 너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 2부 메시지 때 찬양하는 데 찬양하는 데 되게 은혜스럽더라고 남자가 봐도 멋있대요 그런데 그거 보냐고 영상에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 전사 때 학장주의로 학교 다락방 하는 게 제가 나왔다네요 저는 순간 놓쳐버렸는데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서 머리도 다 사라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캠프 가서 캠프 사진 했던 거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진 전시회 때 제가 메시지가 나왔다네 어떤 전사님 그거 보면서 목사님 15년 전에는 되게 그래도 나아 보이던데 지금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 이거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죄야 그래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 영생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경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스 그리스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한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심판해지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영원한 것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것 중에 2사의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 속에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전도제 3 이 복음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조벡의 제지는 하나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전도제 3 복음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실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둘째가 딸이거든요 청년부에서 순모임을 하는가 봐 너희 아빠는 목사라서 참 좋겠다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너희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에서는 너희 백그라운드가 괜찮겠어요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배경이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거든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 배경과 그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보금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의 하나님의 배경이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봉 16장 13제 2절을 보니까 이 보금을 누르면 누릴수록 반석이라 음부에 권세계지 못하리라 천국열세를 줄이라 우리 아들이 한 1년인가요 한 8개월 이렇게 자취를 여기 NC백가점에서 하다가 제가 고촌으로 이제 좋은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는 아니죠 전세인데 어쨌든 간에 이사 갔는데 한 번도 와서 앉아야 돼 직장 다니면서 여기 자취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잠자러 왔어요 그런데 긴장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28인가 7일 아들이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들 생일만은 외에는 나머지는 몰라요 딸들은 아니 좀 이상하다 편애한 거 아닙니다 딸들하고 너무 친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석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에 잊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이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두 번째 일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전도자의 삶 복음 누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 중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유한일스 2장 1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개가 중요합니다 복음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복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4절 27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곡해 한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장산에 캠플라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부동산 사장님을 만난 지가 5년 됐대요 근데 여우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여우와의 증인 보니까 삼위일체를 보정해요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님은 사람은 오셨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다 라는 거 하고 성령 하나님은 뭐 위격으로 위격은 뭐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옥도 안 믿어요 또 그분이 불교 다니다가 이 여우와의 증인에 들어간 지 한 5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느낌이 뭐냐면 결국은 구혼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믿는데요 믿는데 속겠어요 그래서 당신 믿는다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자로 그럼 구원 받았냐 12가지 문제 해결됐냐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절에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날마다 누리면 누릴수록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12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했거든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남아있는 게 체질이라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상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는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냐 4대행전 20장 24장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한 이래 생명을 기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는 이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5월 23일 30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고만 해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